배 sulh 실제로 어제도 강윤석 선수의 5번째 꼴대에 도 열렸어요!! 꺄OO 서한공간들어 0 연혈 세이브 하타였습니다 앞쪽에 안열, 프리브 레이스 맥널리 빠른 패스 슛블락이 됐구요 격속을 노립니다 이철한양 강민환 자 뒤로 슛! 드록! 데뷔 첫 멀티골을 넘어 해티트릭을 완성합니다 강민환 강민환이 오늘 사고를 치는군요 아시아리그 첫 해티트릭에 성공합니다 안양에서의 프리블레이즈전 지난 시즌에는 전정호, 지난 시즌에는 이주영 올 시즌에는 강민환이 해티트릭을 해냅니다 자 팬들이 얼음판에 모자를 떨어뜨리면서 강민환의 해티트릭을 축하해주고 있어요 펌팬들은 모자를 던졌구요 강민환 선수는 손가락 3개를 지켜보였습니다 스코어 5대0 스코어 5대0 스코어 5대0 오늘 아시아리그 데뷔 후에 최고의 날을 만끽하고 있는 강민환 선수입니다 시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